브로콜리는 당신의 건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채소입니다.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. 특히 브로콜리 속에 포함된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탁월하며 피부 건강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비타민K가 풍부하여 뼈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 응고를 조절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애 움직임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불규칙한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저칼로리 식품이기에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 일부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. 과도한 섭취는 일부 사람에게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오드 섭취를 방해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브로콜리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. 먼저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나눠 깨끗하게 세척한 후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냅니다. 이게 끝나면 올리브오일과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약한 불에 볶아 마늘향이 날 때까지 준비해줍니다. 그 후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가볍게 볶아냅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뿌려 마무리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마늘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됩니다. 이 간단한 요리는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브로콜리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건강식품인 동시에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채소입니다. 한 끼에 이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질 것입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